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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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가 진양가로 가기 전에 그 저기 뭐냐 화초사거리 끝을 저기 봐야 돼 그 놈 아니 그래도 여긴 해야잖아 처음부터 한 번 해요? 응 응 처음부터 쑥을 터가지고 뒤에 얼마 안 남았잖아 다 했잖아 조금 남았잖아 아 처음부터 해야지 끝에만이요 그것이 뭣이 얼마나 된다고 끝 잘라서 먹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요리요리 할 생각 하지 말아 산전 시작 산전 산전 보기 송이 벗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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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얼사에 이룬 나야 거기 얼사에 이룬 나야 어허허허허허허히히 얼쌌 데로구나 이이이이이이이이 얼쌌 데로구나 어기 얼쌌 에헤야 에야 나 어린이 얼씨군나 절씨군나 말 들어보아라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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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 어리 열사메롱 운다봐라 열사 송사리로다 절씨군나 절씨군나 말들어 보아라 노량궁은 길로 다다쳐 부러지는 날이로다 이롱성처럼 헝성수의 길으로 가면 아이고 이놈의 노릇을 걷지 어찌 허드란 말이냐 이롱성처럼 헝성 핱으로 덤부로 살아보 appreciation 이 능수 정말 우리 이렇게 오오리야 아아아아 오오오오 리얼사 내로구나 저 땅 땅 어리 순복 우송사리로다 인산으로 가도 어리 군복 세이야 저 산으로 가도 어리 군복 세이야 거기 열사해 거기 열사해 해리야 어디 열사 때로운 나 부산의 신도 모란도 구부러져 어리로 헝 술렁 뒤도 헝그러졌네 춘손하니 나나 기러기 새끼를 월월 낙낙장송이 와자니껑 뚜드락 뚝딱 풀어져 이고 부쳐고 부세고 부한 뒤로 헝 숙여 절씨 웃나 야야 같이 와자 좋네 절씨 웃나 야야 같이 와자 좋구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 열산대로운 나 야야 집안아야 말 들어라 야야 총각아야 말 들어보아라 너는 짐이 날마다 봄머리가 꽃소옵나서옵은 가 항상 너로 춤너렛 간단 다 이 창처창 사보거장창 날로 땡기랑 풀어진 장창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열산대로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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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을 가자서라 금강산으로 화려구경 가자서라 한라산도 백두산도 어리출춤 들어가니 초당산감을 다지었더라 맨간화출을 다시 못더라 맨드라미 봉선하며 백두산도 진달화며 넌출 넌출 침같은 팥촌잎을 여기도 넌출을 심었네 여기도 넌출을 심었구나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 열산대로구나 여보시오 한량님네 오셨다 격서보니 막걸리 한 동물을 들어마시거나 말거나 한송정 술을 빚어라 무슨 술을 다 잊었더냐 영천 투격루 한산에 소곡주로다 허헣이 허헣이야 천천천 인간 아니기도 너 자리 조짜 가다감 실돌 평양 대동강산의 도태선이 또 나란히 그 동시에 해양산이 또 평양 대동강산 밑에는 일사산이 또 귀하다 일사산 밑에는 곧말성이 떴다 만경창파 만경창파 환장 환장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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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아주 아주 썰 아주 아주 썰 높이 높이 이 또 없구나 이 또 없구나 그러니까 아홉 번째 끝났으면 바로 열 번째에서 뇌로구나 또 나와. 뇌로구나 뇌로구나 이렇게 시작. 뇌로구나 뇌로구나 한 번은 평으로 내고 한 번은 밑으로 숙어서 내야지. 뇌로구나 뇌로구나 이렇게 시작. 뇌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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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뇌로구나 뇌로구나 뇌로우 갈년이 그럴 엄마 ioned 그렇게 해가지고 육자배기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자배기를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몇 번 해야지. 한 번만 하면 안 되지. 아까 임술지를 한 20분 이상 한 것 같더라. 근데 한 번 하고 말겠어 어떡해. 나도 이제 그쯤은 알게 되는구만. 그리고 어려운 노래니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007님이가 오면 그냥 갈 수가 없게 돼요. 너무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안 돼. 경기를 살려야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 7님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저녁을 먹는 걸로. 여보시오 한량님네 오셨다 섭섭하니 시작. 여보시오 한량님네 오셨다 섭섭하니. 막걸리 한동우를 들어마시거나 말거나. 막걸리 한동우를 들어마시거나 말거나. 한 송경 술을 빚...술을 빚은데 한 송경 술을 빚어라 한 송경 술을 빚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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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술을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다 빚었더냐 명천투견주 명천투견주 한산의 소곡주로다 한산의 소곡주로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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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허 어리 어허 어허 어허이기야 청천천 인가마이기 또 청천천 인가마이기 또 두다 가리조차 두다 가리조차 가가감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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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님 커버 동시에 해양산이 떠 나라님 커버 동시에 해양산이 떠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떠 이었다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떠 이었다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간경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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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떴다 떴다 아주 설 설 아주 설 설 높이 높이 이 hito oackuna 이 hito oacuna 이 hito oacuna 이 hito oacuna 그쵸? 그러니까 붙여서 시작 시작 사나지기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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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확 바뀌니까 계면으로 딱 따라서 하네. 참말로 못 살아. 앞에 것하고 저 글자에게 틀리고만은 고름으로 그렇게 따라서 하냐? 다시 해줄게. 귀가 팔려서 쓰겄어. 여보시오 할량님네 오셨다 섭섭하니 여보시오 할량님네 오셨다 섭섭하니 막걸리 한 동우를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막걸리 한 동우를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한 송정 술을 빚어라 한 송정 술을 빚어라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명천 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명천 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어허허 허거리 어허 오허 어허기야 어허 허거리 어허 어허 어허기야 청천천 인간 말기 떴 두 다리조차 가가감실떨 두 다리조차 가가감실떨 평양 대동강산의 돛대선이떨 평양 대동강산의 돛대선이떨 나라님 그 동시에 해양산이떨 나라님 그 동시에 해양산이떨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또 희앗다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또 희앗다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반경창파 반경창파 반장월이 반장월이 떴다가 아주 구설설 떴다가 아주 구설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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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더구나 빛더구나 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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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해 사라지기로 구나해 뒤에 거는 프릴 리듬이야. 이제 점점 느리게 가면서 장단원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달려온 것은 구나 이전까지. 규칙적으로 달려와서 구나부터는 느짓하게 가면서 풀어줘. 그런 다음에 구나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박자를 더 느려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프리 리듬이니까 무장단이야 무장단. 그러면 춘향가 표봐. 푸준한 거. 이건 연습해갖고 다음 주에 얼마나 잘한 거 한 번 봐야지. 2일에 올라올 수는 더 Rahmhóc이지만 côté일 저라인인. 어디서 가야 하는지 다야. 그러면 sold어는 거야. 그러면 저가 그렇게 하나도 없어서요. 이렇게 하나도 없어서 끝이 없어서요.